또 무진, 일관이 뭐 잡았죠? 이거는 양인고죠? 진술층비는 대개 고가 됐을 때는 양인고가 되는 거야. 또 그런 경우도 되고 여기는 임수가 진토로 들어갔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음관은 양인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있다니까, 실제로는. 왜? 왜? 개수가 임수를 보면 겁제잖아, 그렇죠? 겁제가 이리 들어갔기 때문에 진토가 뭐가 됐어? 양인고가 됐잖아. 그래서 그것도 음관은 양인이 없다 그랬는데 굳이 따질 때는 아니지만 이럴 때는 임수가 이리 들어갔는데 왜 양인고라고 그래? 음관도 그래서 이럴 때는 양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양인고, 양인고를 잡은 거죠? 뭐가? 이거는 술토는 재고잖아, 재고. 재고가 양인고. 잡았다. 아니면 또 관이 이거, 이 자체도 뭐야 또? 관도 되죠? 관이 양인고, 양인과 관다는 게 아닌데. 이게 다, 이게 진술측미나 토로도 보고 그 안으로 두 가지를 다 보라고 그랬어 항상. 관이 양인고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책으로 뭐를 잡았어? 어떤 권력으로 총칼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이 뭐하고 합했어? 관하고 합했다. 합했으니까 얘는 누구 거야? 양인고는 누구 거야? 얘가 합의로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내 거지. 그렇죠? 내 거가 됐네. 시주에 있는 모자는 어떻게 모를 해야 되냐? 이것도 관이지. 예를 들어서 남자니까 자식이로 보면, 자식이로 볼 때는 자식이로 보고 아버지로 볼 때, 관도 아버지니까. 관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보고. 이렇게 육신으로 따질 때는 또 필요할 때는 보는 거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다는 게. 그렇지. 관이 아버지가 됐으니까. 쟤가 없으면 관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합했다. 그러면 뭐야?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여기저기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다 갔다 많이 돌아다녔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두 번 나타났으니까 아버지한테는 누가 있어? 여자가 있지. 그렇게도 봅니다. 여자 같으면 두 번 시집 갔다 이렇게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두 번 장가 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양가 있습니다. 여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애인이 여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또 보냅니다. 그렇게도. 그래서 이제 이게 사가 원칙적으로 이제 이 사가 무로. 사가 이게 원래 원칙적 육신으로 따지면 사가 부신이죠? 부성이 부궁에 가야 돼. 그러니까 사가 여기로 가버렸잖아. 또 이렇게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사가 무토로 아버지가 됐으면 엄마는 누구야? 엄마는. 엄마는 여기 비겁도 없고 록도 없고 식상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엄마야? 이게 엄마야. 엄마 아버지가 싸웠죠? 그리고 이 진중 계수는 뭐야? 진중 계수는. 아버지의 전 부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두 번 장가 가는 거죠? 그렇게 두 번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가 둘이다 이 말이야. 왜? 엄마가 이제 겁제가 엄마니까. 자기의 만화라는 건 뭐지? 자기 만화라는 거지. 이거지. 이거에 무토로 되잖아요. 이건 일단 쟤잖아 쟤. 쟤가 부인이지. 자기의 궁에 있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잖아. 얘도 부인이 될 수도 있어. 왜 사가 무로 변했으니까. 그러나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어 항상? 궁이 우선이야. 그래서 얘도 부인이 될 수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따져봤을 때는 자기 궁에 있는 사와가 자기 마누라다. 같은 거 있을 때는 궁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 궁. 성이 우선이 아니야. 궁. 그럼 식상과 관살이. 식상과 관살이 같이 다. 이 사람도 연체가 많죠. 연체. 그렇죠? 연체가 많아. 연체가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다. 개의 유다.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뭐가 뭐를 잡아야 돼요? 모카가. 금수를 잡아야 되죠? 개수가 떴는데 잡았어 못 잡았어. 그리고 개수가. 왕해 약해. 왕해. 왕하니까 무조건 왕하는 게 반대 세력이 왕하는 게 청간에 뜨면 적포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물이 뚫린 거야. 그럼 무슨 은의로 가야 돼? 모카 은의로 가야지. 그물 은의로 가야 되니까 뭐로 그물을 쳤어? 모카로. 그런데 맹파명리에서는 유금은 생을 못한다고 해서 개수를 또 허투루 봐요. 안 맞더라. 사주를 풀 때 안 맞아. 맹파명리가 이런 게 보면 자오묘은 그게 왜 그러냐면 당권업이가 정통명리를 공부를 오래 해서 정통명리 이론을 자꾸만 맹파명리에 대입을 하려고 해요. 대입을 하려고 해요. 왜 맹인들은 그렇게 안 풀었는데 그냥 자기 이론을 자꾸만 자기 이론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맹인들이 사주 푼 거 보면 강하게 봐, 이걸. 그런데 왜 맹인들은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지가 맹파명리 맺는다고 해서 지 멋대로 그걸 만들었냐 이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봐서 사주가 맞아야죠. 중요한 건 그 이론을 가지고 사주를 풀었을 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는 이론으로 가야 된다. 맞는 이론으로 가야.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이걸 강하게 봐야 내가 봐서 이렇게 풀으니까 맞더라 이거야. 사주를 풀 때. 그래서 그 이론이 맞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맹파명리 공부한 분하고 왜냐하면 사주를 풀었는데 그 양반은 뭐냐 하면 사주 풀면서 개수는 약하기 때문에 뭐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풀었는데 물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 아 이사주 좀 한번 풀어주시오. 우리 영 교수님 뭐 이것 좀 하나 풀어주세요. 내가 풀어줘요. 그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맹파에서는 그러면서 아니 형님 뭐 내가 수업 명리대로 하지. 왜 그 맹파를 자꾸만 따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 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야. 적혀 있는데 그렇게 풀으니까 안 맞더라는 거야. 자기 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풀어갔는데 안 맞더라 이거야. 내가 맞춰버리는 이걸 강한 기수로 해서 풀으니까 맞으니까 내가 한 건 맞고 거기 배운 노트에 적혀 있는 대로 하니까 안 맞더라 이 말이야. 그럼 어느 걸 쫓아가야 돼요. 실제 사주 맞는 이론을 쫓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강의하는 대로 쫓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재관을 사유 합으로 끌어들였죠. 이제 이게 재합 어떤 게 없을 때는 그냥 합충으로 보는 거야. 자체 내에. 그러면 사유 합으로 뭐야. 유금을 이렇게 끌어왔다는 얘기는 뭐를 끌어온 거야. 재관을 다 끌어온 거죠. 재관을 끌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관인을 나한테 끌어왔으니까 뭐야. 관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관하는 사람. 관인을 다 나한테 끌어왔으니까. 그 대신 그 관인을 나한테 끌어왔으니까 내 거다. 그러니까 뭐하는 사람이야. 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진운이 왔어. 진운이 오면 진운, 합으로 해줘.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해. 토생 금이 발생하죠. 그러면 유금이 왕해졌죠. 내가 여기서 유금을 내가 사주해서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금이 운해서 강하게 오면 내가 이겨져. 내가 지지. 그 다음에 진유합하면 무슨 육합에는 뭐가 일어나. 합 합반이 일어나잖아. 나중에 배워 합반이 일어나. 대운이 와서 여기 합으로 하면 합반이 일어나가지고 합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자기의 성질을 잃어버려. 둘이 꽁꽁 묶여가지고 합반이 되면 둘이 유금하고 진토하고 이렇게 꽁꽁 묶여버려. 그래가지고 얘들의 성질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생금을 해서 유금이 강해져서 운에서 유금이 강해져서 내가 잡아먹을 상대가 강해져서 내가 그걸 못 채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진유합으로 합반이 돼가지고 둘이 꽁꽁 묶이니까 자기 성질을 잃어먹어. 여기 재관이라는 성질이 없어졌죠. 재관이라는 성질이 없어지니까 내가 재관을 취할 수가 있어. 취해고 봤는데 재관인지 알고 취했더니 이게 재관이 아니야. 그럼 뭐야. 헛다리 잡은 거죠. 헛다리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해? 공직 못하죠? 퇴직하는 거야. 재관을 못 잡으니까 퇴직하는 거야. 이유는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목화가 금수를 제압하는데 구멍이 뚫렸죠. 그러니까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랬어. 목화운이 길하고 그럼 목화운이 길하다는 얘기는 뭐야. 금수운은 흉아한 거죠. 진운은 무슨 운이야. 금수우리죠. 흉아죠. 그러니까 흉해니까 공직하다가 퇴직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화운이 좋다. 정묘운이 왔어. 무슨 운이 왔어. 목화운이 왔어. 그리고 묘유층으로 또 재관을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다시 퇴직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 복직이 되는 거야. 복직. 이거를 허투해서 적포구조로 보면 안 된다. 적포구조로 허투했기 때문에 적포구조로 보면 안 된다. 구멍이 뚫린 거로 봐야 맞다. 설령 여기 무투가 있어도 마찬가지. 무투가 있어도 무기압위로 잡았다고 해서 이게 왕한 걸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이 무투가 있더라도 무슨 운이 좋아? 목화운이 좋은 거예요. 이 개수를 완전히 못 잡으니까. 왕한 게 떠 있으면 못 잡는다고 그랬죠. 왕한 게 떠 있으면 못 잡는다. 허투한 것만이 하부를 잡을 수 있다. 반대 세력이 이건 뭐야? 금수가 목화를 잡는 거죠? 왜냐하면 월주가 월주가 자기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 세력이 555인데 반대 세력이 뭐가 떠 있어? 을목이 떠 있죠. 을유니까 시래허해. 허해죠. 허한 놈은 잡을 수 있어? 못 잡어? 잡았어. 그럼 뭐가 잡았어? 을경합으로 잡았어. 그럼 금원이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렸어. 그럼 적폭우주죠. 그럼 이 사람 무슨 운이 오면 좋아? 세력으로 보면. 적폭우주니까 무슨 운이 좋다? 목화운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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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죠? 이게 반대 세력이 두 개 있는데 하나 갔던 데 허투해서 잡았으니까 적폭우주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목화운이 좋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이 목화운으로 가면 굿 금순으로 가면 배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주 쉽다. 이때 보면 물론 이게 목화운이 길하지만 이럴 경우에 금수가 와서 이 반대 세력을 잡아먹는 운이 오잖아요. 잡아먹는 운이 그 수만 있으면 좋은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운이야. 뭐냐면 이런 거는 또 세력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돼? 금수 금수 상관격이다. 금수 상관격에 뭐를 봤어요? 왕한 관을 봤다. 왕한 관을 봤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사적이야? 기격사주다. 기격 금수 상관격에 관을 봤으니까 기격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상관격으로 가면 목화운도 좋고 관을 잡을 수 있는 금수운도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꼭 세력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관격이 되면 대개 이 상관격 사주들은 보면 설령 목화세가 강하더라도 여기가 목화세가 강하더라도 상관격이 됐죠? 상관격으로 됐으니까 이때는 세력은 버려 버려버리고 뭐로 가? 상관격으로 가는 거야. 상관격으로 가니까 관이 왕해지면 좋은 거야. 그래서 금수 상관격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주들은 대개 목화운도 좋고 금수운도 좋고 다 좋은 거야. 대개 상관격 사주들은 그래.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30% 되는 사주라고 그랬죠? 귀한 사주야. 상관격이 되면 귀한 사주야. 그래서 이런 사주들 귀한 사주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수운도 조금 목화운도 다 좋은 사람이 있어. 평생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 다. 사주들은 그래서 은 ち 뭐야 hu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